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IHQ입니다. IHQ는 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국내 중소형 엔터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IHQ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엔터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동안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 중국의 사드 규제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게임, 엔터, 화장품주가 많이 밀렸는데 화장품주와 게임주가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바닥을 짓고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VR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관련된 게임주들이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래서 엔터주도 이제는 저점을 잡고 올라갈 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냐. 그래서 엔터업항 점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 내에서 종목을 한 번 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IHQ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 TV와 모바일 부분의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현재 방영 중이 함부로 애틋하게 같은 경우 시청률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한 8% 정도의 견조한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서는 한류에 대한 약간 그런 배제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는 조회수가 8억 비율을 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흥행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기 웹툰 중에 이제 통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걸 원작으로 한 모바일 영화 통 메모리즈가 누적 조회수 몇백만을 넘어서면서 또 상당한 인기를 꾸리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 IHQ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엔터사들보다도 이 모바일 부분에 핵심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끝으로 하반기 콘텐츠 제작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IHQ의 소속 연예인 장혁 씨라든지 김우빈 씨의 소속 아티스트 활동 계속해서 확대 중이고요. 앞으로 활동 영역을 TV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웹드라마, 웹예능, 그리고 모바일 뮤비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양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IHQ가 사실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어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다가 바닥을 잡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8월 중순부터는 약간은 박스권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IHQ의 성장성을 기대했을 때는 저평가된 영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장에서 반등을 보여주는 게 추세적으로는 조금 좋았는데 하락하는 게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거래량 자체는 이렇게 많지 않고요. 앞으로 엔터주가 주목받는다면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도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00원 정도 보겠습니다. 전고점에서 걸리는 가격이기 때문에 매물 때까지 노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이 붕괴되는 가격 1,970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